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켜진 건가? 켜진 건가요? 아 켜졌다 아 이게 켜진 거구나 아 몰랐어요 이게 나는 계속 켜진 줄 알았어 우와 이거 뭐야 하트가 막 올라오네 막 이거 다 누를 수 있나? 이건 뭐지? 오 지금 회사입니다 샤워 가위바위보 아직 못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오늘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은창이 5등 예상 저는 5등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늦어도 3등이에요 왜냐면 저희 룸메가 이제 3명이기 때문에 꼴등을 해봤자 3등입니다 5등은 음 절대 못해 최애 아이스크림이야 최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거 뭐냐 그거 뭐지? 동그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 저거 뭐지?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니까 이렇게 퍼먹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하겐 그거 뭐야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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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 나지 하겐 나지 그거 맞아요 맞아요 하 저는 초콜릿 맛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찾기 힘들 거라고요 저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있냐면 비비빅 별로 안 좋아해요 최애 과자가 맨날 바뀌잖아 최애 최애 과자가 지금은 없어요 최애 치킨은 그냥 치킨은 다 맛있어요 컴포 그리고 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저는요 그 누워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최애 과자 드라이비 귀엽다는 말이 좋아 멋있다는 말이 좋아 아, 당연히 멋있다는 말이 좋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 식사는 하셨죠? 식사는 하셨죠? 잘했어요. 오, 좋아요가 19,597개. 모임 하셨죠? 번쩍번쩍거리 오늘 의상 소개 오늘 의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자자 어떻게 돌려 이거 자 자 자 자 오늘 의상 자세가 자 자 추리닝 바지에 블랙 옷이요 멋있죠 그림 혼날려나? 발 사이즈요? 제 시선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80입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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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벌렁벌렁 콧구멍 벌렁벌렁 그 색깔 있잖아요 보내는 거 이거 저 뭐냐 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이 원래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색깔 막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막 그래요 아 거기 회색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약간 그게 마음에 드네요 버퍼링이 없고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쵸? 화진도 좋아요 어휴 버블 좋구만 내일 점심 뭐가 좋을 거 같아 내일 점심 그거 내일 생각해 볼게요 은찬아 뒤에 귀신이 쩜쩜쩜 칙칙칙칙 대체 완료 아 자꾸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좀 이따 자야 되니까 저 편하게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꾸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무섭냐고요? 무섭죠 오늘의 TMI 비가 많이 왔는데 내가 밖에 나오니까 비가 멈췄어요 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나봐요 비 오는 날이 좋아? 비 오는 날 제가 밖에 안 있으면 좋아요 날씨의 요정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솔직히 비가 오는 소리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실제 오는 비는 또 좀 다르죠 실제 오는 게 생동감 있고 좋죠 당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합니까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성박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어렵다 아 딸기 아니에요? 아 포도구나 바나나요 죄송합니다 눈이 이상해졌네 아 신고하기 놀랄 뻔했네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이에요? 저요? 그쪽이 잘 때까지 밤새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과제를 같이 해줬으면 아쉽네요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 수가 없네요 아쉽다 진짜 아 정말 너무 아쉽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쉽다 오늘 가위가위 보여? 그래서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1등 했거든요 진짜 가위바위보 하는데 딱 아무 생각 없이 뭉내는데 다 이렇게 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히 손가락을 이렇게 뒤에 흐른 거 뭐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매력이요 아 밑으로 놓은 게 코코멍이 자꾸 보이네 코코멍 코코멍 깨끗하던데 코코멍 봤어요? 다시 가리겠습니다 다시 가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병아리 같은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병아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입니다 이번에 벚꽃 봤냐고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보셨어요? 벚꽃 봤어요? 우와 부럽다 길감이 있어요? 그러게요 길감이 있는데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주위를 항상 둘러보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꽃이 지금 화면에 있잖아 사랑입니다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렇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이 풍부한 겁니다 저 최근에 추천곡 최근에 추천곡 추천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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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가제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10 지금 몇일이야? 지금 몇일이죠 여러분? 몇일이죠? 7일이죠? 한.. 며칠 뒤에 추천해드릴게요 다시 아 6일 아 6일 힛 6일 6일 좀 있으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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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비밀 안 알려주지 어? 이거 자꾸 신고하기가 자꾸 왜 눌러지지? 5일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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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입술을 젓가락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입술 젓가락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응 땡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아픕니다 여러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좋아요? 어 진짜요? 안 아프게 잡으면 괜찮아? 안 아플 수가 있나? 안 아플 수가 있나? 손 잡는데 야 눌러보는 건 되죠 야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거는 나 테레인데 형 전화번호 뭐였지? 어 테레가 나를 구독을 해줬나? 그럴 리가 없는데 신고해야겠다 테레니까 신고해도 되지? 테레야 고생했고 이제 형 안 찾아와도 돼 오 진짜 이름이 테레인데? 진짠가? 진짠가? 은찬아 언젠가 파란 머리 염색 어때? 좋죠? 좋습니다 눈썹도 파란색이요? 눈썹도 파란색이요? 오 그거는 쉽지 않은데 노노 흑발 유지 재발료 봄 가을 오 최병섭도 나오셨네요 어 어? 누구야? 누가 들어왔는데? 누구지? 누구지? 아무도 없는데 왜 소리가 나지? 대머리를 해도 괜찮다고요? 대머리 생각 좀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방금 발소리가 들렸어요 펄칭으로 와요 대표님? 저번에 한강에서 안성탕면 먹었어 안성탕면 맛있죠 저기 뭐냐 그거에 그거에 먹어야 돼요 저 뭐라고 하지? 이거 그릇 주는 거 있잖아요 최라면 저는 그거 좀 육개장 좋아해요 되게 간편하고 네 이제 자 육개장 큰 컵 작은 컵 육개장 큰 컵 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큰 거 먹는 거 같아요 슬램덩크 최애가 누구야? 슬램덩크는 저게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솔태혜석 님이랑 서태용 님도 멋있는 것 같고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서태용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최병석 그님이 제일 멋있었는데 슬램덩크 최병석 하이파이브 좋았다. 요즘 언제 바나나 우유 마셨어요? 바나나 우유 안 마신지 좀 오래됐어요. 바나나 우유 너무 비싸요? 지금 얼마예요? 1700원? 와 진짜 올랐네. 원래 딱 싸워나가서 오욕 딱 끝나고 바나나 마시면 진짜 좋았는데 사우나도 안 간지 진짜 오래됐네. 강백호 선수 님이 은찬이 3승전 슛 가능하죠? 강백호 선수 님이 4승전 슛 가능합니다. 동크요? 동크가 가능하긴 한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할거임? 아 할거임 아 이제 언제까지 할까요? 저거 자꾸 8층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요 티저 같이 보자구요? 지금 몇분 남았어요? 저는 시간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2분 남았어요 저거 보여줄 수 있어요? 저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아 사진을 못 보내죠 그쵸 아 아쉽다 어쩔 수 없네 아 요즘 보는 드라마 영화 영화 제가 그거 봤는데 성인인분만 보시래요 방과후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 그거 봤죠 방과후 전쟁활동 그거 얘기한거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손 보여달라고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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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봤어 어때요? 안 봤으면서 단체사진 와 막 이러시는거 같은데 지금 안 보셨는데 와 지금 이러신거 아니에요? 아 못보겠다 못보겠다 아 아 아 그거 보려면 라이브 방송을 나가야돼 지금 라이브 인원을 한번 봐야겠다 어 한 분 나가셨네요 어 보러 가셨네요 오 다시 들어오셨어요 아 보고 오셔도 돼요 여기 갑자기 보시는데 다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빵빵빵되면 나 가야겠다 어때요? 아 저 혼자 말해야돼요? 저 놔두고 갈거에요? 어 저 놔두고 가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티저... 티저와... 아, 네? 은찬이 머리 감은 다섯 살 같다. 에이 다섯 살은 아니다. 아 뭐지? 아 궁금하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여덟 살? 여덟 살까지는 알았어요. 거기까지 해줄게요 제가. 그러면 한 세 살. 안 더워. 지금요? 되게 추워요. 덥진 않아요. 원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4월이냐고. 시대가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8%가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충전하라고요? 충전하고 싶은데 충전기가 없어요. 제 앞에 있는 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거짓말 아닌데. 손 소독제로 휴대폰 충전은 없죠. 이거 어떻게 돌리지? 충전기가. 캡처 타임. 오케이. 근데 캡처 이거 돼요? 이거 어떻게 돌리지 않을까요? 자 보고싶은 포즈. 포즈. 볼콕. 볼아트. 강아지기. 부릉도원? 뭐야. 모르겠어. 옆에. 덩크 포즈.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자. 여기 건전지가 있죠? 자. 잠시만요. 어딜게요? 여러분 어딜게요? 맞춰보세요. 바닥에 없습니다. 바닥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바닥에. 소매? 진짜 없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마술이에요. 진짜. 의자 밑에. 진짜 없어요. 책상. 진짜 없습니다. 팔꿈치 없습니다. 진짜. 저 손. 저 손. 잘 봐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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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숨겼어요. 진짜 안 숨겼어요. 진짜 안 숨겼어요. 진짜. 진짜. 진짜 안 숨겼다니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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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응. 다시 해보라고요. 원래 한 번밖에 안 보여줘요. 마술은 한 번뿐. 아 진짜. 진짜 안 숨겼어요. 진짜 안 숨겼어요. 아니요. 그만할게요. 한 번 닦아줘요. 닦겠어요. 그럼. 더 보여줬어요? 마술. 뿌예지는 마술. 멋있죠? 아 이런 마술. 헌불. 헌불은 안 돼요. 네. 마술은. 네. 네. 덧붙여졌어요? 저도 하트 줄 수 없나요? 저도 하트 주고 싶은데. 손하도록 갚으세요. 지금 배터리가 3% 남았거든요. 여러분? 형님도... 뭐야? 저희 형은 저랑 키는 비슷한데 다르게 생겼어요. 닮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희 형은 마술을 못 하죠. 저만 가능합니다. 저희 형은 마술사가 아니거든요. 저만 마술사예요. 여러분. 착각은 노노. 요즘 배우고 있는 마술이요? 방금 보여준 마술.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장기자랑 때 이 마술을 보여줬는데 진짜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속았어요. 제가 반장 선거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 마술을 보여주고 나서 반장이 됐어요. 네. 이거 실화입니다. 진짜. 마술 비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반장 몇 번 해봤냐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회장.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부회장.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부반장.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 또 하는 소리.. 진짜. 포온이 아직. 3프로. 아직. 아직. 튼튼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있다가. 완전 멋있는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 네. 오, 많은 분들이 많이 간파 하시는구나. 마술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내드릴게요. 오,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큰일 날 뻔했네. 오, 눈치가.. 역시! 대단하다. 천재, 천재, 천재. 이거 자주 해, 좋다. 저도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빠르게 빠르게 되고, 이게 저한테도 보이니까, 저도 좋아요. 화질이 좋아요? 그것도 설정할 수 있나? 화질을 좀 더.. 이거..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이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음.. 어떡해. 싸이월드요? 싸이월드가 저희 이모가 저 7살 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싸이월드가 미니홈피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아는데? 그쵸 그거 맞죠? BGM이요? 그때가 알리 선배님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아 365일 그거다 그거 그거다 365일 근데 제가 싸이월드 하진 않았어요 Y2K 감성 너 솔직히 91년생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술 마술 2001년생이 되는 마술 불량식품이요? 저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은 불량식품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네모 스낵 맛있었죠?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키 크나? 아니요 키 크진 않아요 저는 그거 맞았어요 그 착한이 그 그 호랑 호랑인가? 아 맞다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진 것 같거든요 그 떡볶이를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학교 앞에 바로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아 500건 근데 저는 봉지에다가 있는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그거 살짝 뜯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그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콜팝도 많이 먹죠 이게? 맞아 뭐야 하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저는 약간 그거더라구요 이게 끼고나서 자면은 뭐라하지 좀 아프지 않아요? 안아픈가? 눌려서 그런건가? 그래서 막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이러다가 그냥 안꼈어요 아 짧은거 하면 안아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배터리요? 지금 2%요 막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지금 한 5분정도 더 갈 수 있을거 같은데? 2%가 이것도 마술이에요 여러분 배터리 오래가려면 마술 원래 1분이면 끝날걸 제가 지금 5분으로 늘린거에요 차마술 차마술 마술 마술 오오 이것도 마술 왜이래 세워지지 않는 마술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해 그만해야겠다 마술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술 그 마술사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약간 유효시간이 있거든요 게임하는것처럼 입술 틴트 정보 좀요 아무것도 안발랐어요 간편한 거 자연 립밤 천연 립밤 천연 립밤 아 립밤 바르겠습니다 네 네 바르겠습니다 눈 구입 중에 어디가 좋아? 그쪽이 좋아요 뭐야? 아 잘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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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았네요 1% 이거 제가 핸드폰 꺼질 때까지 할게요 이제 1% 남았어요 미리 꺼질지 않고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마술이 효능이 끝나가지고 살리질 못해요 그쵸 이건 필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라이브 방송 봐줘서 너무 고맙고 네네 더 멋진 마술사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제가 마술이 아니고 기간제 마술사가 되도록 누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끊긴다 오 오 렉 걸린다 렉 걸리는 마술 렉